16일 오후에 있었던 광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광주 환자 현재 46명 입원해 있고요. 총 가염병상수 231병상 중 186병상입니다. 다음 확진자 발생 현황 어제 일자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요일 확진자는 지역감염 4명입니다. 서울 성북구 386번 접촉자가 지나가면서 검사한 걸로 해서 557번 1명 확진됐고요. 그 다음에 558, 559, 560번은 전남대 의료진 2명과 입원 환자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추가로 확진된 6명은 지역감염 6명 마찬가지 전남대 관련자 5명이고 그 다음에 별개의 증상 발현으로 인해 선병 진료소를 찾아서 확진된 566번은 전남대와 관련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전남대 관련자는 561, 562번은 전남대 입주업체 직원이고요. 563번은 562번의 지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4번은 전남대 병원 입원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총괄적으로 유형별로 발생 현황을 보면 지금 전남대 병원 관련이 14명입니다. 교도소 관련은 10명 변동 없고요. 그 중에 4명은 호맥 관련이고요. 상무 룸소 주방도 11명 그 중에 2명은 호맥 관련입니다. 전남대 병원 관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환자 546번이 11월 13일에 금요일 11시 확진 이후로 현재 총 확진자 14명입니다. 날짜별로 구별을 해보면 13일 금요일에 지표 환자 546번이 의사 1명이 발생했고요. 14일 토요일에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 환자 1명, 보호자 1명으로 총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일요일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환자 1명으로 총 3명이 확진됐고요. 오늘 월요일에는 의사는 없고 보호자 1명, 방사선사 1명, 입주어체 2명, 관련된 지인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수검사하고 있는 실시 현황입니다. 현재 4,776건 전수검사했고요. 그중에서 지표 환자 포함해서 14명 양성으로 확진됐고요. 지금 음성으로는 3,219명 확진됐습니다. 현재 1,543건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의사들 오늘 오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 결과 자가격리로 분류된 사람은 총 49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사는 36명, 간호사 121명, 환자 171명, 보호자 125명, 기타 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대병원은 당초에 오늘까지 외래와 응급실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를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17일 내일 화요일까지 외래와 응급실 폐쇄를 하루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코어트 격리 대상이 되는 곳은 1동에 있는 6층 신경외과 병동과 11층에 있는 감염내과 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진된 사람과 관련해서 9층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한 후에 코어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들을 중등도 분류를 한 후에 관내 종합병원과 상호 연계해서 조언 추진하는 부분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긴급 의료인력을 지원 요청을 중수본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호사 17명 간호조무사 4명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7명은 전남대병원에 14명은 빅고을 전남대병원에 투입하였습니다. 추가 저희들이 신경외과 교수 등 추가 의료인력을 더 요청한 상태인데요. 여기 중앙에서 의료인력이 배치된 즉시 양병원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